네 뭐에 덧붙여? 이 때 툰은 정신 따라서 아예인지 네 뭐에 덧붙여? 온도를 조절하는 덧붙여 뭐였을 때 신선한 신선한 제품을 핸들링 취급할 때 온도를 통제하는 것에 덧붙여 수분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다 주제문 명백 수분이 필요로 되어져서 공기 중에 뭐하기 위해? 막기 위해? 뭘 막기 위해? 디아이드레이션? 탈수를 막기 위해 뭐 동안에? 저장 동안에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수분은 성장, 모의성장, 곰팡이 성장을 장려하고 조정할 그러니까 독려할 수 있는거죠 명백 상업 전 저장시설은 가지는데 뭘 가지면 얘는 일꾸려준거죠? 뭘 가져? 조절되어진 n모습기 분위기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조절되어진 환경이라고 할까? 환경이 아닌거죠 완전 없애버렸네 근데 어떤 환경이냐면 뭘 가지고 레벨인데 어떤 레벨?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와 수분 아 이거 중요하구나 잠깐만 네 이것도 중요하고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위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네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네 다시 상업 저장시설은 네 가지고 있는데 통제되어진 어떤 분위기와 환경을 가지고 있는거죠 뭐합니까? 레벨이 뭐의 레벨이?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레벨 둘 다가 네 조심스럽게 조절되어지면서 통제되어진 환경을 갖는거죠 몇몇 다른 객수들 뭐하튼 네 이거 뭐야 애틀린 객수라든지 이런 객수들은 아마도 인트로스 소개될지 모르죠 조절되어진 레벨에서 통제된 통제된 수준에서 네 소개되어 유입될지 모르죠 뭐하기에? 성취하기에 뭐하는거 성취하기에 뭐하는거 성취하기에 옵티멀 최적의 품질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생물의 농산물의 최적의 품질을 성취하기에 도쿄에서 통제된 레벨에서만 유입되어질지 모르죠 다시 때때로 다른 객수들 에틀린 객수들 그 객수들이 유입되어질지 모른데 통제된 수준에서 뭐하기에 도쿄에서 최적의 퀄리티를 성취하기에 도쿄에서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상품들의 네 아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하네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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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같죠 그리고 이게 도시된거 같죠 지금 네 이렇게 되는거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보면 이것도 필요한데 뭐에 대한 필요 몇몇 순환 공기의 순환의 필요 모사에서 저장되어진 음식 사이에서의 공기의 순환에 대한 필요가 연관되어져 있는데 무한에 관련되어 있다 가스와 수분의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돌려 도시 지켜버린거지 그래서 오늘 까다롭네요 시험되기 좋네